안녕하세요. 바스타즈 비범입니다. 블락비, 바스타즈는 무엇을 드십니까? 저희가 블락비라는 팀이 블락버스터를 줄여서 블락비라고 불렀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버스터를 가져왔어요. 이제 버스터즈. 그래서 바스타즈. 총 멤버가 7명? 네. 블락비는 7명이에요. 그리고 3명만? 저희가 유닛 멤버에요. 그래서 7명 중에 3명이서 따로 나와서 유닛 활동을 하는 중이에요. 결점은 누가 했습니까? 이 세 분은? 저희 회사에서 공 뽑기로 투표를 했거든요. 아 재미뽑기로? 네. 파란 공 4개랑 빨간 공 3개가 있었는데 저희가 빨간 공을 뽑아서 유닛 멤버. 대단합니다. 하고 싶어하는 다른 멤버도 있었을 텐데. 네. 그래서 하고 싶었던 멤버는 지금 저희 활동하는 걸 보면서 자기가 백수된 기분이라고. 나머지 멤버들 이름도 얘기 좀 해주세요. 안 나왔지만. 네. 재효우, 그리고 박경, 지코, 그리고 헤이린. 네. 저희를 숙소에서 되게 응원해주고 있을 거예요. 네. 지금 우리 팬들이 이 김포 시민의 밤, 평화의 밤에 오늘 아침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BBC 여러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셨을지 몰랐는데 너무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 네, 기분이 좋습니다. 네. 이거 뭐지? 이거 뭐지? 네. 김포 우리 시민 여러분께 메시지 하나 주세요. 네. 김포 시민 여러분. 저희 바스타즈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요즘 또 일교차가 심한데 감기 조심하세요. 자, 블락비 바스타즈. 이 시간 뒤에 무대를 막히겠습니다. 막히겠습니다. 네. 블락비 바스타즈. 네. 뒤. 네. 네. 감사합니다.